세린 내 소름여서 광장 서략여서 마흔 마흔서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 MAT 아홉 열 열 그 duration 열어! 됐어? 와우! 와우! 야,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. 복근을 형. 예, 예,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기, 역 앞에서 요가 우리 하는 줄 알고. 어디로 가나요, 여기? 야, 이걸 6단계, 몇 단계까지 해 있는 거야? 아, 이거 오늘 몇 단계야. 20단계, 20단계. 아, 이거 최고야. 아, 이거 체육대. 쌀. 다음 장소는 쌀 아울렛이 어디예요? 경향시 표시 아니야. 서현이 형! 서현이 형이다! 뭐지? 죄송합니다. 이게 어디야, 또 쌀 아울렛이. 아, 쟤랑 온다, 온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야, 야, 이거 매트. 매트 좀 걷어서 가. 뭐야, 오지 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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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몸 왔어, 형이 안 왔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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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뭔데? 어우, 왜 휘인이래? 아! 저거 매트 가졌죠? 타고 오신 차에 매트 있습니다. 아, 정말! 쌀 아울렛. 형은. 쌀 아울렛. 이거 형 혼자 있으면 오늘 피워. 오늘 피워. 너 그럼 알았어? 지금 알아. 피웠어? 형, 이거 딱 보면 알아야 돼. 진짜로? 이 정도면 이거 고난이도 미션이 아니에요. 사람은 어디야? 교기도 2천. 아! 아니, 저 필요 없는데? 저 필요해요? 아이고. 잠깐만, 조금만 서. 야, 가야 할까요? 야. 이게 무슨 체육대야! 야! 이게 벌칙이지. 자, 열심히 할게. 간다.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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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두고. 빨리. 야, 나와, 나와, 나와. 잡아. 잡아. 나, 나. 쟤는 쉽게 성형을 못한 거야. 이거 결국에 아니면 쉽게 성형을 못한 거야. 쌀 아울렛. 쌀 아울렛. 그냥 이천이 아니네. 여주네 여주. 여주 아울렛. 야 너는 안 가춘 게 뭐니. 형. 이 정도는 보람이 돼. 이게 미점이 아니에요. 쌀 아울렛. 기본적으로. 여주 어디로 가는 거야 여주. 마지막에 휴게소 끝이 아니야 혹시. 여주 휴게소. 여주가. 내가 그래서 너랑 팀 되고 싶은 거야 넌. 얼굴 하나 빼면.